오늘 독도의 날을 맞아서 독도 경비대원들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제작한 우리는 대한민국 독도 경비대원입니다라는 영상물은 국민들이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독도 경비대의 훈련 장면과 근무 교대식,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경비대원들의 각오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상물이 공개되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중심으로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